singers ・ ・ ・ ・ ・ 어떻게 가족끼리 이렇게 달란하고 행복해 보여? 항상 밝고 ・ ・ ・ ・ ・ 약하게 들이대! 예! 저장경찍! 스파이!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! 수베테와 소곡노 타멘! 마이콜! 마이콜! 도꼬로가! 민지야! 새팔한 애한테 무슨 전쟁? 그래도 똑똑해 보이던데 얼굴이 빵빽 같은 게 제가 볼 땐 너무 잘생기고 멋진데 왜 그래요? 가만히 보니까 그쪽 집안들이 다 친북이시네? 동무들의 사상이 흔들리는 건 바로 옆집사람들이야 동무들은 나만 사상이 너무 젖어있고 동무 진짜 뭔일 없어? 소가리를 오래 했더니 이 단단하게 뭉쳐수리 공장은 가칠이 없어 무한 명령도 없이 그를 어리석은 짓을 했지요?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옆집 가족을 다 죽이라 그게 왜 저사람들 잘못입니까? 공작으로 인기이잖아! 인기아리는 뭐! 운명을 깔아지지요 운명을 깔아지지요 미세입가가 운명을 깔아지지요 영화 시장의 최소한의 시발이 엄마! 민지야! 잠깐만 기다리라 주세요 잠깐만